안녕하세요. 바디114, 핏114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쳐있는 회원님을 위한 셀프 마사지로 활력있는 일상을 기원합니다. 매일 보내드리는 동영상 설명을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이 편해질 때까지 최대한 반복합니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부분되어 있고 통증의 정도에 따라 기본 등급과 심화 등급으로 부분되어 있으니 회원님의 선택으로 효과적인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종아리 후면 비복근 옆에 있는 가자매근 근육이와는 종아리 통증을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복부를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종아리 후면의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는 가자매근을 한 손에 손바닥을 옆으로 세우고 새끼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도록 해서 누르며 돌려줍니다. 종류 후 반대 방향으로 실시합니다. 종아리 후면의 상풍 소탈AME 조아리 후면의 상풍 소태로 포인트 공은 부속으로 values 아래로 향해 서로 sold을 그ücken 종아리 후면의 상품 소태로 있습니다. 종아리 후면 비복근 옆에 있는 가자미근 근육이와는 종아리 통증을 부러지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복부를 바닥에 대고 놓은 상태에서 종아리 후면의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는 가자미근을 한 손에 손바닥을 옆으로 세우고 새끼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도록 해서 누르며 돌려줍니다. 종료 후 반대 방향으로 실시합니다. 종아리 후면 심각한 것을 알맞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